나라의 변화 너가 마을땅 잘 못했어 여기가 오랜만에 오는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요리하는것같은데 저희가 닮아서 요리를 몇 번째로 하는거죠? 거의 3, 4번 하는거 같은데 제가 봤을때 오늘 초심 특집이에요 초심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자 아 요리로 남윤이의 후라이팬 태워 먹기 다시 볼 수 있나요? 저는 요리할 때 항상 초심입니다 아 여기 항상 초심으로 하고 있어요 빙고구마 태워나 저희 여기서 뭘 하나요? 배와 눈이 진짜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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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이거 뭐예요? 자세한 부분은 MC가 자 오늘의 MC 바로 짜이오 빙빙빙빙빙빙빙빙 아 재효 MC 보는거 처음 본다 재효은 항상 플레이어야 하는데 어 MC 잘하네 아 그래요?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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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오세요 아 가운데로 오세요 자 여러분 저는 아바타 요리왕에서 MC를 받은 제이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이홉 제이홉은 요리 안 하는 건가? 저요? 저는 입으로 요리할게요 오늘은 자 오늘의 주제는 아바타 요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팀은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요리와 가까운 우리 진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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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형이 슈가 형이 오늘 두 팀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우 MC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하네 혀가 지금 약간 말리는데 어떻게 하지? 잘하고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진 팀에게는 지금부터 여러분 벌칙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벌칙이에요 정신 차려야 하죠 내가 무슨 벌칙인지 알아 설거지 아니지? 설거지 다 치우는 거 설거지 아니지? 네 그 벌칙은 BC와 RM 가 다녀오고 한 1년 반 정도 되었죠 아 뭐야? 설거지 아니지? 설거지 아니지? 오랜만에 아차단 일출 아 뭐야 경선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벌칙이에요 이건 거의 뭐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은 벌칙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팀 부터 정할 건데요 우리 팀은 진영과 슈가 형으로 나진다고 했잖아요 다른 4명의 분들도 이미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이미 나눠져 있는구나 네 BC와 정국 씨가 한 팀이고요 다행이네요 BC와 정국 씨가 한 팀이고 아 왜? 아 왜? 남준이 씨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저 보다 낫다고요? 당신이요? 저 요즘 요즘 요리하거든요 당신은 요리할 자세가 안 됐어요 지금 요리하는데 긴팔 긴팔을 입어? 시보리가 긴팔 RMC와 지비씨가 한 팀이에요 RMC와 지비씨가 요즘 요즘 요리했는데 지금 바로 칼을 썰어 준비가 됐잖아요 요즘 요즘 요리합니다 요즘 요즘 집에서 요리해요 우리 둘이 한다고요? 몰라 뭐 하나 제가 정확한 수치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라는데 어떻게 해? 왜? 아직이요 이제 어떤 형들의 팀으로 들어갈지 그걸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이거 정말 진퇴 악랄인데 이거? 그리고 현재 형들 라인이죠 진이 형과 시우가 형이 어떤 요리할지 정했다고 합니다 아 정했어요? 정했어요? 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형이 정했잖아요 왜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요리 하실래요? 정했잖아요 일본에서 기억을 못해? 이 종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동생 우리 팀원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 줄 아는 걸 물어봐야지 같이 뽑아주세요 어떤 거 모르실까요? 아니 뭔데?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지금 진이 형의 팀이 망했다 뭐야? 계속 같은 손이었어 하하하하하하 자, 과연 어떤 누구 건지 모르겠지 그렇지만 보기만 할게. 자, 일단. 하나, 둘, 셋! 돼지고기, 김치찌개, 김치전. 셋! 제육볶음에 치즈계란 말이에요. 윤... 윤... 윤곽 거 같네. 제가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될 겁니다. 윤곽? 윤곽 찌개 좋아하잖아. 이게 될 겁니다. 형 거에요? 자신 있어요? 내가 제육볶음을 만들어 봤어. 어때요? 6년 전에. 제육볶음이... 제육볶음이 생각보다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맛있게 하려고 해요. 팀은 모두 나눠줬어요. 팀이 형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시피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형들의 요리 방식대로 지름을 받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바타예요, 아바타. 알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뭐예요? 김석진입니다. 오... 내 이름 좀 그만뒀다. 석진이 형에 속한 팀 이름은 뭐예요? 이긴석진. 이긴석진. 이긴석진? 오케이. 김석이긴으로 해주세요. 아, 맞네. 김석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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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격 요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어렵거나 힘든 단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찬스권도 하나 찬스권. MC 찬스? MC 찬스인가? 이게... MC 찬스야? 잠시만요. 저도 좀 읽어볼게요. 음... 이 찬스권은 지령을 내는 멤버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예. 네, 네.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먼저 도전하실 성공을 정해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은요. MC의 마음을 읽으라고 합니다. 엠마 읽. 네, 제 마음을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읽을지? 오케이, 지금 읽었어요. 지금 필라가 썩어있어요. 필라. 필라. 최고의 브랜드 필라.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팀에서 한 명씩 나오셨어요. 저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저랑 같은 걸 내는 팀에게 성공, 후공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은 걸 내야 합니다. 네, 같은 걸 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뭐... 가라랜 몬스터!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B 형이 방금 또... 너무 비장해. 천사의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와 같은... 천사의 부름을 받으면 죽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여러분, 저와 같은 것을 낸 분이 성공을 할지, 후공을 할지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천사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 천사가 말해줬어요. 자, 천사의 부름을 받은 우리 B 군과... 천사의 부름이라고 하지 말고 천사의 속삭임이라고 해주세요. 천사의 속삭임. 그리고 어떤 속삭임을 받으셨죠? 천사의 부름을... 저는 괜찮아요. 안달라고요. 윤기의 속삭임을 받았네. 윤기의 속삭임. 방금 속삭였어.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아... 무슨 속삭임을... 아니, 아니. 이런 속삭임을 받았던 거지. 아까 내 속삭임 들었어? 형이요, 형이요. 남준이의 속삭임을 들었네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봐. 자, 지민이 알아요. 그냥, 정리해. 정리해. 지민이가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느낌을 알아요? 천사의 속삭임. 천사의 속삭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됐어. 여기, 여기. 자, 심장 소리 들었어. 오랜만에 너의 속삭임을 받았다. 자, 안 내면... 자, 가자.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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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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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오! 역시. 내 마음을 읽었어요. 아, 주먹이었는데. 아, 이상하다. 자, 저랑 똑같은 걸... 제가 봤을 때 윤기 형은 너를 너무 좋아했어. 아, 그렇네요. 바로 읽어봐야겠어. 성공할지, 후공할지 정하시네요. 어떻게 할래? 제가 봤을 때, 뒤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죠. 요리를 하시는 멤버들 제외하고 모두 모니터룸으로 이동을 해 볼까요? 오케이, 갑시다. 형도 가시면 됩니다. 저요? 네. 우리 달래라방타 외치고 가죠. 오케이. 자, 달래라 외쳐줄게. 달래라! 가자, 요리해보자. 망했다. 야, 화장실 좀 가고. 야, 화장실 좀 가고.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자. 아, 저 오늘 재미없어도 봐주세요. 저 진짜 웃음기 딱 빼고 갈 거예요. 근데 뭐가 뭐야?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일단 써보세요. 설명 드릴게요. 당신이 처음으로 지령을 들을 거예요, 정국 씨. 수정, 뭐라는 기고?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디가 앞이고? 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만들었잖아요. 아유, 답답해. 이 팀의 악화가 불안하네요. 앞치마부터. 아, 앞치마부터. 어떻게 앞치마를 보면. 한쪽 아니야, 저거? 아, 진짜요? 자, 이거. 아,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아, 크로스, 크로스. 아, 이렇게. 아, 어떻게 앞치마를 보면. 형, 떡 아니야, 저거? 아, 그래요? 정확히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카메라가 이제 안에서 보고 있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에 대해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날 죽여버리겠다. 한 입으로 왔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고기는 건 알아서 잘 냄새 맡아서 맞히시고요. 네? 오케이, 정국 씨, 정국 씨, 보이면 들리면 하트 한 번. 어? 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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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태형 씨, 들리면 하트 한 번. 자, 그럼 가면 되나요, 감독님? 형, 이거 재료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세상에 태어나서 미시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뭐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이제 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케이? 자, 40분입니다, 40분. 지금부터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get it! 여러분, 시작하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뭘? 식혀야, 식혀야지. 뭐? 자. 식혀야 돼. 식혀야 되는 거야. 아, 정국아, 야, 재료 씻어. 재료를 씻고, 재료를 일단 먼저 다듬고. 자, 정국 씨. 어? 들으신 분은 듣기만 하셨고요. 세영 씨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세영이 형, 계란말이. 저 계란 거. 야, 이래서 성공,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 지금 봐, 처음부터 얼타, 얼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처음부터 얼타고 있죠? 정국아, 그 뭐냐? 내가 계란말이는 쉬우니까, 제육볶음부터 하죠. 저, 그, 일단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 아, 좋아, 좋아. 아바타 역할 잘하고 있어.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아, 이거. 이거.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아니, 닦아. 딴 거. 물로 닦아, 물로. 물로 닦아, 물, 물. 야, 이거 잘해야겠다, 이거. 이거는 좀, 어. 아, 이거 한 번에 줘야 돼. 빨리. 손을 써서 닦아. 네 손을 써서 닦아. 그리고 물기에 탁팍팍 털어. 그 고춧가루. 물기에 탁팍 털어. 이제. 좋아, 좋아. 고춧가루 두 스푼. 오케이. 그리고 간장 두 스푼. 간장 두 스푼. 이게 간장이 연인지, 어떻게. 간, 간장 냄새 맞지? 형이 해야 돼. 아, 그래. 간장 맞아. 간장 맞아? 간장 맞아? 간장 냄새 맡아봐. 냄새를 맡아봐. 왜 냄새 맡아봐. 형이 왜 화났어? 간장한테 맡아봐. 맞아. 태형아, 한번 맛봐. 맞아. 맞아. 2, 2, 2. 자, 2분. 지났습니다. 2분, 멤버 체인지. 간장 확인하는데 2분 걸렸어요. 태형아, 간장이 아니야. 맞으면 그 동그라미 그 손으로 표현해. 일단 맛봐. 아니, 간장을 맛보고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바타예요. 아바타. 시키는 대로 했어. 맞아, 오케이. 자, 한 숟갈 집어넣어. 한 숟갈 집어넣어. 나름 숨겨. 그리고 설탕 크게 한 스푼 집어넣어. 설탕 크게 한 스푼. 잠시만. 빨리 집어넣어. 두 개야. 둘 다 설탕이야. 둘 다 설탕. 아니, 소금일 수도 있잖아. 아니, 둘 다 설탕이야. 빛나는 건 설탕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설탕이야. 설탕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잠시만, 뭐라고요? 태형아, 설탕 한 스푼 넣었으니까 이제 그 뭐냐, 그... 그... 물엿 있어, 물엿? 한 스푼이면 된대. 응. 물엿. 물엿이 뭔데? 물엿 맛봐. 이게 물엿인지 아닌지 봐봐. 저건 물엿이 아닌데? 끈적끈적한 게 물엿이야.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게 물엿이래. 야. 아니야, 저거... 저거 너무 묽잖아, 물엿이거든. 끈적끈적한 게 물엿이야,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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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이, 아이. 이거, 이거. 설탕 한 스푼. 내가 조용히 해. 안 그랬지? 아니, 지령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어떻게 해? 아, 이게 물엿. 그거 물엿이야? 조용히 하라고. 먹어봐. 자, 여러분, 3분 지났습니다.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 양파를... 저거, 양파, 양파, 양파 하나. 양파 하나 껍질까? 양파 하나, 양파 하나 껍질까? 오, 실패가 된 기분이. 야,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이게. 정국아, 엉덩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자,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아, 맞다. 정국아, 그... 저 양념장에 다진 마늘 한 스푼 작게. 저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없어요. 다진 마늘이 없다고? 다진 마늘, 야, 마늘. 마늘, 야, 마늘 거기 있어? 그렇네. 마늘 다진 베네. 마늘 없어. 마늘, 마늘 있어? 마늘 있으면 거기서 빠. 거기 있는 앞에, 마늘. 마늘 빠. 마늘 빠. 칼 위험하다, 이거. 마늘 빠. 마늘 빠. 자, 6분이었습니다. 체인지 해. 체인지 해. 체인지 해. 내가 마늘 빠. 야, 마늘 빠. 형, 근데 그 꼭따기가 아직도 있어요. 꼭따개가 있다고? 꼭따개가 있다, 이거. 마늘 꼭따개 말하고 있어. 마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나 마늘 말하는 거야, 양파 말하는 거야. 마늘. 마늘 그 꼭따개 칼로 잘라. 원래 소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이 다 되는데? 내가 요리 말씀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마늘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늘의 채소 마늘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마늘 볶음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아, 제가 이 요리를 먹어야 하나요? 스피드하게 빠, 정국아. 아, 불안하네요. 빠, 빠. 빠, 빠, 빠. 그리고 그 다 쓰면 다른 애들 못 쓰게 버려. 야. 뭐? 야, 다 쓰면 다른 애들 못 쓰게 버리래. 다? 다 버려. 다 버려. 빻으면 그 작은 스푼으로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야, 너무 많이 넣었어. 야, 너무 많이,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대. 너무 많이 넣었대. 너무 많이 넣었대. 반, 반만 빼봐, 일단. 반만 빼, 반만 빼. 자, 8번입니다. 조치하셔야 됩니다. 반만 빼, 더 빼, 더 빼. 정국아, 태형이한테 조금만 더 빼라 해. 얼마, 얼마큼 넣었어? 반을, 마늘 다섯 개. 조금만 더 빼. 조금만 더 빼. 아, 이거 소스 만드는데, 거의 10분 가량을 쓰고 있는데. 아니, 아니. 제육볶음 만드는데, 10분 밖에 안 걸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양파, 그, 뭐냐? 잘라, 양파 잘라. 잘라, 양파 잘라. 손 안 다치고 조심하고. 반을 잘라. 반을 잘라. 반 잘라, 반. 반을 잘라. 오, 잘하고 있어요. 탕, 탕, 탕.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썰어. 탕, 탕, 탕. 너 먹고 싶은 대로 잘라. 그래, 야. 좋아. 이렇게 크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파. 파. 파 다지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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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속도 좀 올라간다, 애들.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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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이 됐나 봐. 너가 그,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너가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아니,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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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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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 이, 너 손 이렇게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한 마디 펼쳐봐, 태영아. 나? 한 마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10cm 재봐, 손으로. 그렇지? 손으로 10cm. 나, 이게 20cm야. 5cm, 5cm. 5cm? 5cm, 5cm, 5cm. 됐어. 그만. 아니, 7cm, 7cm. 아, 7cm, 어떻게. 그만. 그만. 잘라. 오케이, 그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이제 됐어. 이제 고기 갖고 와. 고기 갖고 와. 고기를 갖고 와.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김태형, 너 말고. 고기 갖고 와. 내가 가야한다. 정국이 나와. 정국이 춤추고 가고 오세요. 춤추고 가고 오세요. 춤추고. 춤추고. 아, 그와중에 얘는... 좋아, 좋아, 좋아. 정국, 그러면 고기 한 봉지만 하세요. 600만 한 봉지만 하세요. 멤버, 체인즈! Get it! 큰일 났네. 무슨 부위인지 몸으로 표현해 줘. 찌개용, 구이용! 구이용으로 해, 구이용. 찌개용, 구이용, 몸으로 표현해 줘야 돼.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 이! 미쳤나 봐. 구이용. 호불호, 홈.... 지금 포도가 꽂았지? 포도가 꽂았지? 포도가 꽂았지? 포도가 꽂았지? 고기를 노려도 통제합니다. 정지하면 아닙니다. 롤가 꽂았지. 다시 정리해라, 돈에다. 다시 뺏음? 왜 빼야 돼? 프라이팬부터 달궈이기게 되죠? 프라이팬까지 달궈이기게 돼! 태형이 요즘에 요리를 하기 때문에... 태형이 맛있는 음식을 보여줄 거야. 배가 재료을 계속 판매를 fluid, 그럼 우리 집어넣고 놔. 고기 씻어놔, 이제 바로. 집어넣고. 집어넣고. 도마에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잖아. 도마를 들고 싹 밀어넣어. 도마에서 도마를 밀어넣으래. 아, 진짜 좋아요. 아니, 손으로 하지 말고 주걱으로. 주걱으로. 손으로 하지 말고. 주걱, 주걱, 주걱. 아니, 몰라. 주걱으로. 주걱. 주걱. 자, 멤버 최인. 멤버 최인. 자, 그럼 제가 한번 고기도 슬슬 볶아주니까, 중간 점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중점. 아니, 뭘 중간 점검할 건데, 뭘 점검할 건데. 고기가 볶아주고 있는지. 그냥 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자, 중간 점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흰색이면 파 놓는 거 잊지 말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예스. 어때요? 오, 냄새는 좋네요. 고기. 고기니깐요. 그렇죠. 뭐. 소스 된 건가요, 이게? 아직 섞지도 않았어요. 고기 흰색이면 파 집어넣고. 고기 흰색이면 파 집어넣고. 지금 진영이 너무 정신없어요. 고기 흰색이면 파 집어넣고. 그러니까 진영이 약간. 지금 극도로 흥분 상태예요, 진영은. 그거 고기 익는 동안 저 뭐냐, 소스들 한번 이렇게 섞자. 아니, 그런데 맛볼 게 없는데요, 지금? 고기 흰색이 되는 동안 소스들 한 번 섞어주세요. 고기가 무슨 색이야? 고기가 흰색이면 동그라미, 고기... 그러면 파 다 집어넣어. 파 다 집어넣어, 지금. 파 다 집어넣어, 파. 파 다 집어넣어. 불 조금 줄이고. 불 조금 줄이고. 삶은 반만 빼자. 삶은 반만 빼자.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예요, 멤버 체인지. 둘은 그렇게 해. 소스 뭐...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느낌은 있어요, 지금. 나쁘진 않아요. 자, 됐어.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소스, 거기 소스 만든 거 다 집어넣어, 그냥. 소스 집어넣어, 그래, 그냥. 아, 지금 나쁘진 않네. 어우, 야. 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한 번 맛봐. 그리고 짜다 싶으면... 망한 거고. 장국이 없는 거 봐봐. 어우, 야. 어우, 야. 오, 냄새. 매워, 엄청 매운데? 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아시죠? 자, 멤버 체인지. 간이 짜다 싶어. 매워. 물 넣어, 물. 형, 찬스 없어요? 지금 찬스 아니면 언제 써요? 자, 봤어요. 지금 써야 돼요, 형. 지금, 지금 아니면 안 돼.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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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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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씁니까? 찬스. 자, 어떤 찬스입니까? 자, 찬스 버스 나는데요. 자, 정국아. 저 형 찬스 꽉 나왔대. 자, 그러면 맵다 싶으면 물을 조금 집어넣어. 물 조금 집어넣으라는데? 물 컵, 컵. 아, 모르겠다, 나는. 야, 이거 어렵다. 야, 아차상 언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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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아, 그 정국이한테 맛보라 해. 맛 봐. 자, 마우스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두 손 살짝만. 자, 오세요. 아차상 언제 갈래? 왜? 정국아, 어때? 맛있어 받았어? 야, 어때? 자, 자. 자. 야, 맵을 쳐야 해. 정국아, 맛이 어때? 좀 짠데. 나쁘진 않아요. 그럼 물 조금 넣고 설탕 집어넣어. 물 조금 넣고 설탕 집어넣어. 야, 너무 매운데?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물 더 넣어. 오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매운 거야? 아니, 다는. 야, 콸콸콸 말고 콸콸콸 말고. 콸콸콸 말고. 설탕 조금만. 저기, 설탕이 소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그래야 소금이다, 이거. 그래야 소금이다, 이거. 그래야 소금이다, 이거. 야, 소금 넣을 뻔했다. 야, 고맙다, 윤기야. 아니, 이미 좀 넣었어. 아, 큰일 날뻔 했죠. 소금을 넣을 뻔 했어요. 맞아? 설탕 확실해? 나 지금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어때요? 뭐, 나쁘진 않아요. 아, 귀엽다.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찬스는 몇 개예요, 총? 한 개예요? 근데 꽉 나온 거예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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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귀엽네. 통째로 그거 남아있는. 멤버 체인지.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잠시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찬스 한 번 더 뽑은 걸로 하겠습니다. 찬스 한 번 더 뽑으시죠. 찬스. MC 권한으로 찬스 하나 더 뽑기. 찬스 하나 더. 찬스 하나 더. 찬스 하나 더. 어? 잠깐만. 메인 셰프 2분 동안. 직접 요리 찬스. 자, 2분 동안입니다, 여러분. 자. 야, 메인 셰프 2분 떴어. 빨리. 양파를 이렇게 썰어 놨다. 괜찮아, 괜찮아. 2분입니다. 지금도 시작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아, 근데 맛있었다니까? 그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좀 좀 짧은데. 그냥 살짝 집에서 만든, 먹은. 오, 야, 야, 야. 야, 맛있네. 괜찮아요. 맛있네. 그럼 양파 익을 때까지 빨리 볶고. 그릇에 플레이팅 이쁘게 한 다음에 양파 반 정도 뺀 다음에 참깨 있지? 그걸 뿌려. 참깨, 참깨. 참깨 또 어떻게 넣는지 알죠? 이거 알죠? 그렇지, 그렇지. 참깨 이렇게. 겉옷은 거의 최고인데, 지금? 그리고 계란말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파, 파 얇게 이렇게 착각각각 썰어 놓고. 파슬리처럼.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요, 요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촤악. 야, 이거 내가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나 진짜 요리 좀 잘 못하는데. 아, 한 번에 착각각각. 이끈하고, 한 번 또 돌리고. 익힌 다음에, 한 번 또 돌리고. 이끼면은 이쁘게 나오거든. 자, 10초 동안 설명해주세요. 빨리, 빨리. 그다음에 10초. 끝나는, 이렇게, 알아서 너가 도말 올렸다가, 칼로 이쁘게 자른 다음에, 그, 케찹을 이렇게 촤악 해가지고. 알죠? 플레이팅 좀 쫙 해가지고. 그럼 소금간이랑. 오케이, 끝! 찬스 끝. 네. 들어가세요. 거기다 후추. 야, 그냥 후추 아니라. 통깨 참깨 참깨로 플레이팅 하는거 이쁘게 플레이팅 나중에 이쁘게 야 나 한번만 메뉴자 이거 에어바스에 플레이팅이고 뭐가 없을 것 같아 좀 짜지? 좀 맵다 아 맵다 했잖아 맵다니까요 태형이도 매운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제 혀 기준이에요 이건 매워요 그러니까 태형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매운 걸 못 먹어 태형이 되게 못 먹어요 매운 거 자 벌써 30분입니다 30분 이제 멤버 체인지 하시고요 다시 자 멤버 체인지 야 물 좀 주라 이거 마무리하고 개를 말해 그니까 그 전 잘 뒤집냐? 전 잘 뒤집어? 뭐 이렇게 해서 끝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지민아 너 전 잘 뒤집냐?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전 크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어 하자 뒤집어라게 그게 다 먹기도 좋아 시간 다 되니까 불안하다 야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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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팅 아직 하지 말고 플레이팅 아직 하지 말고 계란 먼저 깎아 계란 먼저 깎아 계란 4개 깎아 계란 한 개는 노른자 분리해가지고 싱크대에 버려 기다려봐 노른자 이제 하나 빼야 돼 노른자 하나 빼야 돼 여기서 노른자 하나 빼야 돼 omg 백댕 이에 막 섞어 그 계란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물 먹는다 왜 물 안 먹자 손 느려지면 안 돼 손 느려지면 안 돼 파를 빠르게 다져놓자 다진다기 보다 그냥 쫑쫑쫑쫑쫑 쪽파 쪽파로 하자 그냥 쪽파 썰어. 그리고 후라이팬 이제 달구기 시작해. 후라이팬 달구기 시작해. 8분 남았습니다. 체인지. 쪽파는 스피디하게 잘라. 당근도 다지기 하면 좋긴 한데. 시간 있겠어? 뭐, 그리고 뭐, 뭐,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양파 남은 거 있나? 양파 남은 거. 양파 남은 거 다져. 양파 다져. 양파 다져. 양파 다지라고? 여기 남아있잖아. 여기 남아있잖아. 여기 남아있잖아. 파 앞에. 파 앞에. 아아. 그 식감 좋게 이렇게 잘라. 식감 좋게 잘라. 자, 5분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5분 남았대, 5분. 제육볶음은 뭐 완성된 상태인가요? 야, 치즈 찾아놔, 치즈. 치즈, 치즈 찾아놔, 치즈. 치즈. 찾아놨다. 찾아놨다. 자,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입니다, 여러분. 치즈 찾아놨다. 그 중불로 달군 다음에 달군 다음에 중불로 올려놔. 중불로 올려놓고 이제서야 좀 손이 맞는 것 같네. 처음에는 막 어쩔 줄 모르다가 태형이한테는 제육볶음 플레이팅 시켜. 형, 제육볶음 플레이팅 하래. 제육볶음 플레이팅? 이거 뭐 이걸로? 여기다, 여기다. 오, 제육볶음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플레이팅.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제가 또 감성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플레이팅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시죠? 지금 현재 4분 남았습니다. 두른. 근데 왜 이렇게 뭐라고 남았어? 계란 이제 중불에 이렇게 얇게 펴서 올려놔. 계란, 계란 이거, 그, 펴. 얇게 펴놔. 얇게, 얇게. 얇게? 쭉. 그냥 쫙 뿌려. 쫙 뿌려. 쫙 뿌려. 쫙 뿌려. 얇게. 얇게 펴. 오, 나쁘지 않아. 잘한다. 제육볶음에 참깨 뿌려서 플레이팅 이쁘게 하고. 유형, 그 통깨 찾아서 플레이팅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자, 통깨 찾으십시오. 통깨 찾아냅니다. 통깨가 뭔데? 통깨. 통깨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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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분입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직장은 상기. 야, 본 건 있어요. 정구야, 계란 양 많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버려. 태형아, 전달해. 태형아, 전달해. 야, 숟가락으로 버려. 아니, 아니, 왜? 다 생략하고 숟가락으로 버려면 전달해. 뭘 버리면 될까요? 그냥 버리면 될까요? 그냥 버리면 될까요? 그냥 버리면 될까요? 그냥 버리면 될까요? 너무 웃기다. 지금 몇 분 남았다고? 제육볶음은 38분 40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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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 이렇게 켜지 않나요? 아쉽다. 아쉽다. 마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릎 박았어,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한 마디. 무릎 잡고 있나요? 괜찮아? 마리가 지금 위험해요. 아, 찢어졌어요. 이게 스크램블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물이 있어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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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살짝. 숟가락하고 뒤집게랑 둘이 동시에 같이 하면 잘 돼. 자,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밥 하신 거 있지 않아요? 야, 밥 안 덮혔어요. 아, 밥 안 덮혔어요. 저거 맵고 못 먹는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좋죠? 자, 20초 남았습니다. 야. 자, 잠깐만. 10초 남았습니다. 야, 걔 가운데로 갖고 와. 야, 걔 가운데로 갖고 와. 하하하하. 오케이. 케첩 뿌려, 케첩, 케첩 뿌려. 들어왔어, 됐어. 야, 이거는 뭐. 케첩, 케첩, 케첩. 야, 이거는 뭐. 야, 대박인데요. 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아, 와, 진짜. 뭐, 이 비주얼은. 아, 잠깐만. 저거 프라이팬하고 우리 다 또 새 거가 있나? 새 거 죽겠지. 설마 저거 설거지 하고 해야 되겠어? 아,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렇지. 설거지 하다가 끝나갔다고 그러네. 후공이 너무. 너무 불리하니까. 하하하하. 플레이팅 끝났어요. 시간. 하하하하. 야, 좋은 플레이팅 점수다. 역시 플레이팅 간다. 아. 감성은 있네. 아. 감성은 있어요. 플레이팅 전문가예요. 네. 자, 그럼 뭐 어떻게 바로 맛보면 되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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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이 자리는 수저랑 숟가락을 넣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오, 디테일하네.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아, 얘들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지금 시식 들어가거든요. 아, 야, 잘했네. 네, 시식 들어갑니다. 야, 잘했네. 야, 되게 잘했네. 일단 저는 뭐. 플레이팅 깔끔한 거 아니야? 네, 깔끔하네. 일단 뭐. 나쁘지 않아요. 40분이 한 시간 동안 이 플레이팅을 만들 수 없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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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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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뜨거우니까 항상 더. 아, 먹는 모습 맞아. 예쁘시네. 아, 저 군침이 안 돼. 맛있네. 표정이 괜찮아. 아, 어때요? 잊을 수 없는 맛. 뭔가 추억의 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연습생부터. 지금까지의 고생. 연습생 때 우리가 먹었던 제국국은 떠올려봐. 아, 그때 진짜 대박이었다. 우리 연습생 때 김치전을 먹지 않았어요. 형, 그때 대박이었다. 그때 봐봐. 의외로 삼겹살을. 그죠? 삼겹살이 맛있는데. 형, 그때 대박이었다. 그렇지? 맛있지, 맛있지.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계란말이도 한번 먹어봐. 이건 이쪽 부분과 이쪽.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전히 약간 매콤하네요. 계란말이. 이 매콤함을 좀. 그렇죠. 케찹을 조금 더 듬뿍 케찹을 조금 더. 아, 맛있는데. 이쁘게 찍어주세요. 자,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100% 맛있습니다 형님. 밥도 한입. 모양새는 이래도. 각 잘 나온다. 담백합니다. 밥을 많이 떠 먹는데 갑자기. 밥을 이만큼. 아, 어때요? 어때요? 맛있습니까? 뭐, 막평가는 이제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훈이 하나 더 들었어요. 코닉이 더 가긴 하네요. 오, 맛있죠. 음, 맛있죠. 손이 더 가고. 이게, 어우. 괜찮아요. 내가 진짜 이런 식으로 요리 못하겠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 마평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멤버들도 한번 시기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멤버들 나오세요. 나도 한번 먹어보세요. 야, 너, 너무, 너무, 너무 귀엽게 요리하더라. 잘하더라. 아니, 진짜 답답해, 쥬피 형머리.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거 힘들다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힘들 것 같아. 이게 내가 급하다고 해서. 너 먹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돼. 시키는 대로 그냥. 여러분. 맛없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난 맵다기보다 오히려 좀 다인데? 근데 맛있다. 맛있는데? 나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내 취향이야. 형. 형은 너무 배 채우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그건 호비 형의 몫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더티하게 게임을 하시겠다. 종종 한 게임을 하시죠. 잠깐만요. 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나오세요. 맛있죠. 유엄가 분들은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유영, 잘했다. 멤버들 들어가시죠. 잘했다, 잘했다. 야, 나 최근에 요리 배우고 있다니까. 잘했다. 잘했어, 맛있어, 맛있어. 자, 처음에.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제가 갖고 들어가. 형, 형도 할 수 있어요. 그래, 고생했어. 형, 노력이랑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야,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건 대단하게 하다. 와,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노력이랑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더라고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좋아, 나 지금 못 찾고 있었거든. 좋아. 아주 좋았어. 아바타 요리왕 평가 점 만점으로 점수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일단 맛부터. 맛은 맛은 생각했던 것보단 맛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아, 근데 다만 이게 삼겹살이다 보니까 느끼하더라고. 근데 또 계란말이에 치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기름과 치즈가 좀 느끼한 게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이제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매콤해서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써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5분 있다가 바로 다음 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대되는데 첫 번째 팀은 나쁘지 않았어요. 기대가 돼요. 자, 준비됐어? 오케이. 자, 우리도 이거 못 하고 있네, 이거. 넣어. 넣어. 빠. 빠. 괜찮아. 남주야,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한다. 오케이. 김칫국. 김칫국 마시면 안 되는데, 아. 벌써 이겨버렸나? 내 생각에는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조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